요거는 한번 복습하고 가자 lnfx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미분 f'x 그러면 ln3x를 미분하면 3x가 지금 f'x 자리에 있는 거니까 3x분의 3x에 대한 속미분하면 3이 되서 x분의 1 또는 ln3x를 lnx 더하기 ln3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상수잖아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얘만 미분하는 거랑 같으니까 x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든 그러면 fx 미분 f'x에 보면 2x 먼저 미분하면 2x 되고 ln3x 되고 오른쪽 거 미분하면 2x 되고 ln3x 미분하니까 x분의 1 되고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넣으세요 e의 3분의 1 승 ln의 1 e의 3분의 1 승 역수하니까 3 ln1이 0이니까 얘 0되고 얘만 남겼네요 그래서 3x2에 3분의 1 그래서 3x2에 3분의 1 그래서 4x2에 3분의 1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4x2에 3분의 1 그리고 4x2에 3분의 1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4x2에 3분의 1